토니무리 쇼킹프루프입니다. 쇼킹 립, 쇼킹 마스카라, 백젤 라이너 쇼킹 립의 존예로운 발색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. 백젤 라이너의 찰떡 발림성 중요한 게 아니죠. 쇼킹 마스카라의 볼륨감 이건 역시 아니에요. 중요한 건 바로 워터프 루프 보이시죠? 무너짐 없는 메이크업 잘 모르시겠다고요?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거 물폭탄 공격에도 완벽한 밀착력 여기도, 여기도 놀랍죠? 아, 아닌가요? 아, 잠깐만요. 이래도 모르시겠다면 이건 어떨까요? 저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! 네, 안 믿으시는 분이 있으셔서요. 이 정도면 힘들 것 같기도 한데요. 어떻게 됐을까요?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무너짐이 없네요. 토니무리 정말 굉장합니다. 정말 쇼킹한 워터프루프 토니무리 쇼킹 립, 쇼킹 마스카라, 백젤 라이너 이래도 이래도 이래도